네 게일 케이사존 스폰서 입성 기념 댓글 이벤트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 509명 신청해주셨고요. 이 중에 3명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순번은 댓글 중복 입력하신 분들 다 빼서 순번이 뺀 만큼 위로 밀렸어요. 그거 참고해주시고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3명 추첨! 1! 와 1번 나왔어. 1번 나온 거 처음이야. 와 45! 와 1번! 와 언젠간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나왔어. 380번. 네 축하드려요. 1번! 와 첫 번째로 댓글 달으신 분. 와 축하드립니다. 나 1번 된 거 처음 봤어요. 네 축하드려요. 480번. 네 축하드려요. 480번. 네 축하드려요. 580번. 네 축하드려요. 580번. 네 축하드려요. 580번. 네 축하드려요. 680번. 네 축하드려요. 680번. 네 축하드려요. 680번. 네 축하드려요. 680번. 네 축하드려요.